안녕하세요. 영어채강자 안년아 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핸드폰으로 오픈채팅방 개설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열으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친구 있고 여러개가 있죠. 이렇게 눌러 보시면 돼요. 근데 오픈채팅이라고 딱 누르시면 다시 맨 아래 보세요. 아래 보시면 친구, 채팅, 오픈채팅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오픈채팅방을 만들 거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오픈채팅방을 누르시면 위에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위로 가시면 여기 상단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상단에 마이라고 보이시죠? 마이 요거를 눌러보실 거에요. 자 아 마이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마이 어이구 이게 제가 펜을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되네요. 저는 핸드폰을 잘 못하고 그 뭐라 그러지? 다시 아 요걸로 하니까 되네요. 자 오픈채팅방에 마이 를 누르시면 이제 제가 이미 만들어놓은 스타킹, 속독법, 그 다음에 세라의 리딩클럽 이제 여러가지 제가 운영하는 방들이 있죠.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면 10개까지 만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새 오픈채팅방 만들기 해서 누르세요. 자 누르시면 자 1대1채팅방, 그룹채팅방 지금 그룹채팅방 만들 거죠. 그룹채팅방 만드시고 이제 오픈채팅방 이름을 입력해 주시는 거에요. 입력 자 이게 뭐라고 만들까요? 지금 제가 이미 이제 만들었긴 했는데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세라의 리딩 앤 프레어 클럽 지금 아침에 만든 것을 제가 컴퓨터로 만드는 거 보여 드리려고 이제 쭉 해놨는데 여기 지금 바로 핸드폰으로 만드는 거 다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세라의 리딩 앤 프레어 클럽 프레어, P-P-R-A-Y-E-R 프레어 클럽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건 아침마다 막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로 채팅방을 소개해보세요. 되어있죠. 그럼 해시태그 누르시고 이제 이 방을 홍보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영어성경 이렇게 모이잖아요. 영어성경 그 다음에 영어성경 읽기 그 다음에 다시 해시태그 누르시고 또 기도모임 기도모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열국의 어미 지금 이 땅의 아름다운 소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 맨날 그 연애하고 싶다 남자친구만 관심이 있고 이런 데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열국의 어미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영어성경 읽기 기도모임 열국의 어미 이렇게 써 넣었고요. 프로필 설정은 자 뭐로 할 건가? 안연화 초기인트 할 건가? 자 수지 에이스 여기를 강조를 하고 싶으면 안연화로 갔던데 저는 조인트 체강자로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이게 기본 프로필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요걸 바꿔야 안되네요. 참여 프로필을 여러가지로 바꾸실 수 있는데요. 다른 프로필처럼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을 오프하면 되는데 제가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를 해 놨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본 프로필이 수지 영어 에이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어디서 하는지 다시 보여 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름 정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진을 넣을 수 있어요. 사진을 촬영할 건가? 랜덤 이미지를 넣을 건가?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일단 랜덤 이미지를 넣어서 하면은 아무거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책 표지 같은 것으로 넣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인트 사고를 좋아하니까 조인트 사고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썸네일 없으시면 이렇게 이제 임시로 넣으실 수 있어요. 사진 촬영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이제 제가 요걸 넣어 볼게요. 자 넣고 확인 누르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볼까요? 그룹 채팅방이 만들어졌나요? 그냥 완료 이렇게 사진까지 놓으면 타당하고 만들어집니다. 완료. 자 이렇게 너무 극성으로. 자 다시 지금 중간에 다시 제가 오픈 채팅방으로 가볼게요.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너무 광고들이 뜨니까 마이로 가서 만들어지다 말아버렸네. 아이고 정진아 이렇게 아 이거는 제가 지금 아침에 정진아 스타킹 독서법은 정진아 수장님 오픈 채팅방을 컴퓨터로 만드는 거 만들어 놨어요.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다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보여 드릴 거고요. 지금은 제가 다시 지금 만들던 게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만들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 채팅방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되죠. 오픈 채팅방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있죠. 독서모임 새벽실행독서모임 이렇게 볼까요. 새벽 새벽 독서 실행 모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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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최대 30자 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해시태그로 새벽기상 새벽기상 사람들이 뭘로 많이 할까요. 미라클 모닝 뭐 이렇게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미라클 모닝 저는 이렇게 음성으로도 할 수 있어요. 미라클 모닝 아 잠깐만요. 이렇게 음성으로 하니까 영어로 하니까 지금 영어로 한국으로 할게요. 미라클 모닝 자 됐죠. 해시태그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앞에 해시태그 넣고 다시 여기다 새벽기상 제가 지금 이렇게 영어로 자꾸 넘어갔네요. 한국어로 다시 해서 새벽기상 새벽기상 다시 음성을 한국어로 확실히 해놓고 이거 또 이렇게 되네요. 자 새벽기상 됐죠. 미라클 모닝 독서모임 독서모임 그 다음에 좀 구별되게 하려면 실행 독서 실행 독서 실행 독서 실행 독서 더 넣을 수 있겠죠. 실행 독서 모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 프로필은 이렇게 저는 기본으로 하게 딱 설정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프로필 설정 그러면 완료 됐어요. 완료 되면 타다 하고 만들어진 거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 말고 핸드폰으로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바로 그게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활성화 활성화 하시는 거에요. 이렇게 활성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다가 공지사항 써서 올리실 수 있죠. 근데 공지사항을 핸드폰으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컴퓨터에서 빨리 하셔서 복사해서 내 카톡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고 하는게 훨씬 빠르실 거에요.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은요. 오픈 채팅봇은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환영 메세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 길이를 이제 공지를 전부 할 건가 안 할 거에요. 이것까지 하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다가 공지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새벽 실행 독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타자 안 치고 말로 하면 더 편하더라구요. 새벽 이렇게 말한 게 다 써줬어요. 새벽 실행 독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석 가능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석 가능 여기다 이제 쭉 쓰시면 돼요. 자 새벽 5시 기상 독서 한쪽 나눔 이렇게 자 현재로는 저는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옛날 폰에서 이렇게 하고 새벽 5시 기상 독서 한쪽 나눔 이렇게 그리고 같은 게 됐으니까 지울게요. 자 도쿄감 공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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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이렇게 이렇게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알림 메세지는 어 하루에 이렇게 3개까지 올릴 수 있으세요. 시간을 정해서 매일 반복해서 올릴 지 요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 8시라고 하죠. 오전 8시 출근 시간에 여기에다가 자 시간을 설정할 때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8시 첫 번째가 8시 그 다음에 요건 다시 00으로 가서 이렇게 8시 정각 이렇게 해서 셋 하면은 8시에 이제 8시마다 이게 계속 비서가 내가 안 알려줘도 이렇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여기 어 이제 일어나는데 사실 아 새벽 5시니까 이거 새벽 어 몇 시에 하면 좋을까 5시 전이 아니라 4시 에 50 50분 이렇게 어 한번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죠. 50분 자 다시 새벽 요 시간은 다시 4시로 4시 4시 50분으로 세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 여기다 새벽 독서 실행 모임 새벽 실행 독서 모임 이네요. 새벽 실행 독서 모임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어 그리고 완료하고 내가 또 몇 시에 우리 사람들한테 이거를 강요하고 싶으냐 강요하고 싶으냐 그러면 뭐 여기다가 사실 여기는 새벽 독서니까 새벽 4시 5시 몇 시 이렇게 반복해서 오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시 시간을 새벽 4시로 4시 반 이렇게 해서 세트하고 오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오전으로 바꾸고 자 세트해서 어 여기다가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readers 영어는 소문자로 쳐져서 readers are readers 이렇게 이렇게 대문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대문자로 이렇게 이렇게 대문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readers are readers 독서를 하면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완료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세지는 한번 쓰면은 수중은 안 돼요. 알림 메세지는 지우시고 다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자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강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멤버들한테 리마인드를 해주고 싶다.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러면 같은 걸로 계속 복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할 때 복사를 하셔서 가져가야지 이거를 그냥 다 한다면은 다시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하루에 세 번씩 알려주고 싶다. 그때 바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readers are readers 자 readers 자 readers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할 거고 시간은 우리는 지금 새벽 새벽에 자꾸 마인드를 해줘야 되겠죠. 5시 5시 이제 일어나는 게 저희가 목표가 5시에 기상이니까 4시에 45분에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4시 반 4시에 한 번 더 할까요? 4시 45분에 볼게요. 그래서 4시 이렇게 해서 오후가 아니라 오전 세팅해서 셋 하면은 자 이거 해서 완료하기 전에 똑같은 걸 똑같이 다른 데에다 계속 하고 싶다. 이거를 길게 누르셔서 모두 선택 하고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 눌러서 완료 누르면 다음번에 똑같은 거를 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실행 독서 모임 readers are leaders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4시 반 4시 45분 4시 50분에 세 번 알림을 해서 우리 멤버들한테 계속 일어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주는 이렇게 캠페인을 계속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동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서 이거는 클래스 운영하실 때도 잘 쓰실 수 있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어책을 계속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아침에 한 번 저녁 8시 한 번 8시 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독서하도록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면 아이들이 아 영어책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영 메시지에도요. 플러스 누르시면 지금 한 개밖에 못 만들죠.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수정 여기는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 가능해서 이렇게 메시지 수정을 그때그때 하실 수 있고요. 환영 메시지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저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신청 포움도 넣고 뭐 이렇게 챌린지 제가 할 거 이런 거를 당장 강조하고 싶은 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 저녁에 제가 어 무슨 강의했죠. 아 어제 나연아 대표님 모셔서 그 강의를 했어요. 카카오 채널. 그러면 새로 이제 블로그 글을 써서 여기 방에 쫙 부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이 어 저기 환영 메시지가 뜨면서 거기에 신청서도 뜨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 글 안내도 뜨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시는데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 핸드폰으로 음 오픈 채팅방 만들고 관리하시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방장봇은 핸드폰에서 밖에 안 돼요. 저기 컴퓨터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답변 하시는 것까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오픈 채팅방 1년밖에 안 된 초보입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 가이드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 안 했고요. 환영 메시지와 알림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중에 제가 오픈 채팅봇 가이드 요거까지 활용하는 법은 한번 더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상에서 여기에서 이렇게